자 인사는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기출문제 오늘까지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주에 이론 강의 들어가면서 예상문제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단원별 문제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요. 단원별 문제풀이는 웬만하면 들을 수 있으면 들으세요. 아마 점수가 안 나온 사람한테는 가장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마지막 기회일 거에요. 그게 오후에 단원별 문제가. 전체적으로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이 40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단원별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단원별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민법은 중복되요. 누적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0번까지인데 1번부터 해가지고 25번까지는 배운 진도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뒤에 5문제는 특별법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문제를 풀 때에. 다음주 올 때는 좀 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5문제가 배정이 되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다 섞여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동시행 항변권하고 3자를 위한 계약. 위험부담 우리가 저번에 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계제. 그 다음에 계약금하고 아마 임대차 그 부분에서 정리가 아마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들어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봐볼까요? 계약법은 항상 이거 생각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계약법은 임무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임무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법은 처음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임무 규정이에요? 매매, 교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잖아요. 그때 교환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임무 규정이에요. 이렇게. 임무 규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 임대차가 나오잖아요. 임대차는 강자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약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걸 우리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고 임차인한테 유리한 건 유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이건 어때요? 우리가 차임 있잖아요. 월세 올리는 거. 차임징액이라고 해볼까요? 차임징액 금지 원칙을 약속을 했습니다. 둘이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 기간이 2년인데 우리 2년 동안 차임 올리지 말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약속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지. 차임징액을 금지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좋은 거죠? 임차인한테 좋은 건 괜찮은데 임대인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이걸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요. 임차인한테 유리한 건 유효인 거고 임차인한테 불리한 건 무효다. 이런 논리고요. 만약에 차임 감액 있죠. 차임을 감액하는 거. 감액 금지 원칙을 했습니다.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차임 감액은. 그럼 무효지. 왜? 임차인한테는 불리하고 임대한테 대려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임대차에서 차임 2기를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해지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차임 2기를 1기로 낮춰요. 월세를 한 번 내지 않으면 임대인 나가기로 하자. 2기를 1기로 낮추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임차인 입장은 안 좋은 거죠. 그럼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임무 규정이고 다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 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 이걸 우리가 편면적이라고 해요. 편면적 강행 규정 그러는데 이거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물어볼까요? 그러면 위험부담은 쌍방의 규책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된가요? 안 된가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험부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임대차가 아니라고. 그럼 뭘로 가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시행 항병권 있잖아요. 동시행 항병권. 매매가 되는 매매는 동시항병권이죠. 매매가 되면 채무자의 의무가 뭐예요? 채무자의 채무가 뭐예요? 매도인의 의무가. 채무가 뭐냐고?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는 거고 매수자의 의무는 뭐가 있는 거죠? 대금지급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그럼 둘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했죠?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속을 해서 뭔 동시행 관계야. 그냥 매매 대금을 먼저 이행하고 매매 목적으로 나중에 이행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스럽죠? 또 항상 여기인데, 이 안에인데 지금. 난 임대차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매매를 이야기했거든. 그럼 당연히 모든 건 전부 다 뭐예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응용을 못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의무 규정이고 여기 임대차는 강행 규정입니다. 막상 시험장에 갔더니 동시행 항병권은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장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죠. 위험부담은 원래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지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돼요? 안 돼요? 돼. 왜? 의무 규정이니까. 그럼 외울 게 없는데 그걸 막 외워 대거든. 나중에 가면 이게. 자, 그래서 나오는데 한번 봐보시면 동시행 항병권 우리 봐볼까요? 동시행 항병권. 동시행 항병권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동시행 항병권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요건은 논술용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게 듣고만 계셔도 돼요. 이건 2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마스터북 2에 있는 41번인데. 요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해요. 요거 요거. 요거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동시행 항병권이 시험 문제가 31회 때, 32회 때, 33회 때, 34회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쭉 연타로 문제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이때 물어보는 포인트가 뭘까요? 여기 물어보는 거. 여기 물어볼 때 뭘 물어봤을 것 같아요? 물어봤을 때 요거에요. 누구와 누구가 뭐예요? 동시행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요거 있죠? 요걸 다, 이 네 문제가 다 이거예요. 요 문제였습니다. 이 중에 이제 박스형 문제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누구와 누가 동시행 관계냐. 이걸 물어요. 올해 우리 메가에서 시행된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전체가 박스형 문제입니다. 동시행 항병권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냅니다. 계속적으로. 다음 달 모의고사 볼 거 아니에요?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세월 가는지 모르겠네. 7월달 동시행 병권 문제가 나오면 뭘까요? 얘 문제입니다. 100%. 10월 26일 날 시험에 가면 뭘가 나올까요? 얘입니다. 동시행, 박스가 아니고 동시행 관계가 있느냐 없는 자를 물어본다고. 그럼 그걸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요걸 외울 때에 저도 이걸 옛날에 과거에는 포기했었거든요. 션볼 때에 포기했던 문제입니다. 하도 외울 게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걸 외웠던 거잖아요. 영어하고 뭐예요? 영어, 임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세.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걸 다 외워놓으면 좀 접근하기가 편하니까. 수학 말고 영어예요. 영어, 그 다음에 임무, 그 다음에 가세. 영어, 임무, 가세. 이거 쉼표를 잘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연타로 외우면 안 돼요. 안 외워지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수종, 최수종 씨라고 했죠? 수종이 사극을 전담했거든요. 전담회, 그 다음에 구청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건 최수종, 수종, 종신정기금, 전세권, 담보, 해제, 구분 이렇게 쫙 청산금인데. 이 영자가 뭐라고 했어요? 지문에서 영수증이 보이는 거예요. 영수증이. 지문에서 영수증이 보이면 동생병권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어음수표거든요. 어음수표. 그다음에 이건 뭐가 돼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동생관계가 있죠. 임대에는 목적물 돌려주고 임차에는 대금을 돌려주는 거 아니죠. 보증금 돌려주는 거. 그다음에 이건 무효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돼요? 취소가 되는 거, 무효 취소되는 거, 동생관계 명권이 있고. 이거 가압류라고 하는데 이 가압류라는 글자가 보이면 그냥 동생관계가 있는 걸로 하세요. 아셨죠? 그다음에 이 세자라는 게 세금이거든요. 이게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합니까? 그냥 세금 나오면 뭐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어야 하셨죠? 이번에 상속세 깎아준다고 하던데 정부에서는. 지랄차. 이거 뭐냐면 수급인입니다. 나는 상속세 있어봐야 집안채인데 내줘봐야 몇만 원 나오겠죠. 천억대 가지고 있는 상속세 40% 깎아주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서민들한테는 상속세 낮춰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을 위한 거지. 종신정계금 이렇게 돼 있죠? 수급인은 공사대금이에요. 수급인이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럼 건물 넘겨줘야 되죠. 도구비는 뭐 줘야 되죠? 공사비 줘야지. 두 개가 동생관계지. 알겠죠? 종신정계금은 연기예요. 연금이거든요. 종신정계금. 전세권이 종료가 됐어요. 전세권이 종료되면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은 목적물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죠. 전세금.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목적물하고 말소소리 줘야 되죠? 동생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거. 담보책임 나오고 이건 해제가 됩니다. 이건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구분소유적 공유도 동생관계. 이게 청산금인데 이 청산금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담보가등기 있잖아요. 담보가등기가 있어요. 담보가등기. 그럼 나중에 실행통지하고 청산기간 2개월 줘야 되잖아요. 2개월이 끝난 다음에 뭐예요? 채무자는 뭘 줘야 되죠?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채권자는 뭘 줘야 돼요? 청산금을 줘야 되거든. 청산금 주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와요. 본등기를. 이 두 개가 동생관계예요. 그러니까 동생관계.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봤던 내용이 이 청산금이에요.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청산금은.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뭘까요? 영수증도 물어봤고 임대차, 무효, 취소, 가합류, 구분소유적. 너무 좋아했죠? 구분소유적 공유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동생관계 있냐 없냐. 그다음에 동생관계 없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생관계 없는 게 뭔가요? 그러면 첫 번째 지문 중에 경매무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경매무요는 원래 판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동생관계를 인정해 주는 판례가 있고 동생관계가 없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동생관계 없는 걸로 시험해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변제하고 저당권 같은 거 설정돼 있잖아요. 대출받으면서. 그럼 이 동생관계가 아니라 변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저당권 말소가 뒤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저당권 말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변제와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말소는 말소등기요. 담보. 이건 담보잖아요. 지금 대출받은 거. 이건 반드시 변제가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변제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나 몰라. 오늘 처음 듣거든요. 그래도 애 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민법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반말이에요. 반말. 너희들 임대차 임차권 등기명령 알지? 걔들 동생관계 없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요. 그럼 임차인은 주소를 빼면 대학력 우선 변제 다 무너져요. 그럼 임차인이 임차복정물소재지에 가서 등기를 해달라고 하죠.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이고 그에 따라 주소를 빼더라도 여전히 대학력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반말을 하는 거지. 임차권 등기명령은 동생관계 없다? 이렇게 하고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려워라고 하는 거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고 매매대금을 달라고 해야 되거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토지거래 허가를 협력할 테니까 너 이거 이거 매매대금 줘. 이건 동생관계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떨어진 판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권리금을 만약에 수수하는 걸 임대인이 방해를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가 종료되기 6월부터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이걸 방해해요. 새로운 임차인이 왔는데 턱문이 없이 주변의 월세보다 크게 불러버리면 건물주가 누가 임차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럼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걸 임대인이 임차인 권리금 수수를 방해했다.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을 족치는 거야. 이게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권리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하고 보증금 발안 같은 거 있죠. 이 두 개가 동생관계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권리금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권리금. 그럼 동생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건 동생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동생관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애울 때는 이게 어감상에 잘 와닿지 않는데 웬만하면 좀 애와줄 수 있으면 애와달라고요. 영어, 임무, 가세 이렇게 호흡을 잘해야 돼요. 영어, 임무, 가세, 최수정 씨, 전담회, 구청 이렇게 외운 다음에 얘들은 동생관계 있다. 얘들은 동생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걸로 찾으면 1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찾아달라고요. 한번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문제집 한번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20번 문제 볼까? 20번인가요? 73페이지. 보셔도 되죠?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봐볼까요? 아닌가? 15번 문제인가? 여기 봐보면 72페이지네요. 페이지 이렇게 문제집이에요. 72페이지. 제가 다음 주부터 들어가니까 좀 느려가지고 제가. 좀 느려요. 수업하는 게. 그러니까 제 수업 동영상 볼 때는 그냥 1.4배속 정도 들으면 딱 적당해요. 아셨죠? 이렇게 빠르지도 않고 눈빛은 뭡니까? 흔들림 없이 전체 모르면서. 그렇죠? 모르는데 뭐예요? 모르는데 막 진도 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민법은 참 좋은 게 뭐냐면 시험이 앞에 거 몰라도 맞힐 수 있어요. 계약 성립, 청약과 승낙을 몰라도 동시 이행 항변 것만 잘하면 무조건 하나로 맞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 거 누적이 돼야 맞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은 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전세 거만 하면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난 오늘 지역 거나 하고 싶어. 그럼 지역 거만 하면 돼요. 그냥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거나 좀 잘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틀림이 없으니까. 다음 주 오면 단독행위 볼 거야. 다음 주 오면 단독행위, 반사의 질서, 이중매매, 쉬운 부분 보죠. 점수는 안 나오지만 오후에 시험 보면. 단원별 문제를 꼭 들으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동시항변권인데 나중에 이야기 한 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여기 봐요. 31회잖아. 여기 33회잖아. 다 이 문제라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판례 좀 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내요, 얘들이. 이게 다 판례거든요. 다툼이 없으니까 문제를 내버린 것 같아. 1번에 보면 임대차 종료 시위 보인가요? 그럼 임대차가 종료됐으면 건들 필요 없어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상상을 해보세요. 임대는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 임차에는 목적물 돌려줘야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동생관계죠. 그렇죠? 그냥 애워요. 임대차 종료. 그렇죠? 그럼 여기 봐봐. 피담부 채권 변제예요. 변제란 말 보인가요? 변제. 그렇죠? 그럼 변제와 저당권 말소야.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돈 빌렸나 보지, 저당권 설정하고. 그럼 변제를 먼저 해야 돼요? 변제와 저당권 말소가 동생관계예요. 변제를 먼저 해야 되거든. 이게 선이행이에요. 선이행이고 얘가 후이행이 되기 때문에 동생관계가 아니지, 이건. 그냥 변제, 저당권 말소. 그래서 여기 있잖아. 변제, 저당권.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변제와 담보가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 아니거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애완해야 돼. 용거리 백도 아니고 무슨 버티려고 해요. 오면 한 문제인데. 24문제. 이제 몇 개 남은 거예요? 23문제.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 토지거래 허가가 보인가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동생관계 아니에요. 그냥 지문에 토지거래 허가가 보이면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공식으로 풀면 돼요, 지금.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나? 토지임대, 건물 매수 청구에 보인가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건물 매수하고 부속물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임대차에서. 그럼 건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임차인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매매가 성립됩니다. 그럼 매매는 뭐예요? 동생관계죠? 이해 돼요? 매매는 동생관계야. 그럼 부속물 매수는 매매예요, 매매가 아니에요? 부속물 매수는? 매매지. 그렇죠? 지상물 매수는. 여긴 지상물이잖아. 여기 지상물 매수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지상물 매수 이렇게 나오는 거고 건물에서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나? 부속물 매수. 부속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그럼 부속물 매수나 지상물 매수는 동생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두 개가 뭐니까? 매매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동생관계 있잖아요. 그럼 부속물 매매, 지상물 매수는 매매구나. 동생관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원래 매매는 뭐야? 청약과 승낙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속물이나 지상물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매매가 성립되는 거예요. 승낙이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섬장이 갔더니 이렇게 나온다.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는 임대인의 승낙 없이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입니다. O, X, O. 이게 O지거든.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된다니까. 이게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들은 형성권이에요. 일방적 의사. 이게 매매입니다. 그럼 이거 임대차, 아까 이거 동생관계잖아. 그럼 이건 동생관계 아니고 아니고. 여기까지만 하도 답을 찾겠다. 왜? 네 개니까. 세 개는 못 찾아요. 네 개는 공식이 통하거든. 그래서 니은 죽이면 되지. 니은, 니은 죽이고. 여기 뭐야? 디귿 죽이면 되네. 그렇죠? 안 된다. 두 개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둘 다 들어가잖아. 그런데 기억은 알잖아. 임대차 종료. 그러니까 이건 맞겠네. 그렇죠? 어. 어.